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RLS를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인사드리게 된 OT는 드디어 2024 철두철미 실전 모의고사 시즌1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문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 20문제로 한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체 모의고사 또는 수능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실전 훈련할 때 사용되는 컨텐츠로서 비킬러 모의고사 RGB 그리고 킬러 모의고사 만시학은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런 실물을 활용할 때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냥 연습용으로 그냥 문제 풀어본다 이런 느낌으로 하지 마시고 많이 틀리고 또는 적게 틀리고를 떠나서 상황에 대한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고득점을 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잘 풀어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풀게 되는 이 생명각 시험은 30분짜리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알고 모르게 문제로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고득점을 향한 실전 연습의 시작으로서 철철 실무 시즌1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실수 없이 비킬러 문항을 풀어내고 그리고 빠르게 킬러 문항을 풀 수 있어야 우리는 고득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킬러 문항을 어떤 식으로 훈련하나요? 이룬 복습만 하나요? 그럼 계속 시즌2가 발생할 거예요. 킬러 문항 유전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을 스킬과 논리만 알고 있나요? 그걸 풀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이 시간 내 구현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철철 실무를 활용한 학습의 목표는 학습한 이론의 문항 적용과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내는 능력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뭐라고요? 실무를 사용하는 목적은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야. 가끔가다가 실무를 풀고 나서 점수가 잘 안 나와서 화를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는 기분이 안 좋거나 또는 우울감에 빠지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거지 그 점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고자 하는 거지 사설 모의고사를 갖고 점수가 잘 나왔네 못 나왔네로 괴로워하시지는 마세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철 실무의 총 횟수는 26회입니다. 시즌1, 시즌2, 시즌3를 합해서 시즌1은 6평 전에 출시가 돼서 6회 그리고 시즌2, 3는 6평 이후에 순차적으로 10회, 10회가 출시가 됩니다. 제작 방식은 최신 기출과 EBS 연계 교재 그리고 수능 문제 구성과 동일하게 제작이 되었고요. 난이도는 골고루 상중화 버전이 다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 분들 중에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EBS 연계 교재를 풀까 말까 고민하게 돼요. 풀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더 푸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못 풀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분기, 로지겐제, 철철 실무와 같은 이러한 메인 컨텐츠에 다 반영해서 제가 강의를 하니까요. 교재를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재 이미지입니다. 이 봉투 모의고사에는 문제지와 해설지와 OMR 카드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제공이 되고요. 리뷰 교재가 특이하게 하나 들어갑니다. 시험지에로 바로 풀어서 점검은 했다 하더라도 이걸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복습할 교재로서 리뷰 교재를 드리는 겁니다. 리뷰 교재는 각 회차별로 등극컷이 수록되어 있고 서문에 문제 구성과 활용법이 좀 더 상세하게 들어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전문항 테마별로 다시 재분류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풀면서 복습 정리용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교재입니다. 회차별 난이도는 상중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위에는 6평, 3사에는 9평, 5, 6회는 불수능 난이도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서 난이도에 맞게끔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모의고사 활용 방법, 시간을 일단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30분. 프리 순서는 전략적으로 B킬러 16개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실제 시험장에서처럼.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의 킬러 문항을 우선순을 잡아서 해보실 것. 그리고 응시를 하시고 채점 및 검토의 시간을 거친 다음 바로 전문항 강의 수강을 해 주시길 바라요. 틀린 문항만 수강을 하겠습니다. 물론 바쁘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전문항 수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수강의 목적은 틀린 문항이 궁금해서 어떻게 풀었나를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문항별 정리 포인트를 제가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기본 문항 B킬러도 강의를 수강하면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강식이 업로드는 교재 입구는 4월 21일이고요. 개강은 5월 8일입니다. 강자 구성은 매주 2강씩 올려드리겠습니다. 최소 강의 수예요. 최소 강의 수. 제가 이제 더 노력해서 더 빨리빨리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최소 2강씩 올려드릴 거예요. 업로드하기는 매주 월요일에 해 주시면 됩니다.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해 주시고 특히 30분짜리 과탐시험은 뭐가 되게 중요하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반복을 통해서 실수 없이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어려운 건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점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30분에는 수 문제를 푸는 게 대부분의 수험생은 불가능하거든.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의 현실적인 목표를 여러 문제로 설정하고 최소 16개는 실수 없이 빠르게 이런 전략적인 생각을 이런 실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을 하면서 경험적 지식을 쌓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6평구평 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대박을 치실 겁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